그런데 대배우와 대세배우가 만났습니다. 조금만 가까이 서주시고요. 채린지 선배님께서 먼저 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. 저쪽입니다.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 세 분이 만날 거 너무 좋네요. 세 분 자체가 사랑입니다. 김고은씨가 한쪽 한쪽 해서 하트를 만들어볼까요? 양쪽 그렇죠. 좋습니다. 고은씨 이겨내야 합니다. 오른쪽 봐주시고요.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좋은데요. 정면 아래쪽 사랑 그 자체 세 분은 그 자리에 두셔주시고요. 장지영 감독님 모십니다. 여러분들 박수를 받으며 장지영 감독님께서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.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 진행할게요. 역시 몸은 산책도는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손 인사도 부탁드리고요. 네 좋습니다. 정면 네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 멋진데요. 자 시선만 왼쪽으로 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 파묘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. 파묘 파이팅!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세요. 감독님과 배우님들 감사합니다. 무대 옆쪽에서 잠시 대기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탁이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